지금이 안 좋다고 하는데요. 뭐가 안 좋은 걸까요?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것이지 상승의 폭이 크지 않을 뿐이지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격을 위해서 계속 상단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옆에서 지금 막 전세랑 월세랑 막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시장이 안 좋다. 사람들이 전망을 안 좋게 본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지금 그래도 나중에 좀 좋아진다. 지금 안 좋아질 수 있다. 혼조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맞지 못하는 불확실성 중에서 지금 시황 상황이 어떻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한번 시황도 좀 말씀해 주시고 저는요. 이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금이 안 좋다고 하는데요. 뭐가 안 좋은 걸까요? 그냥 그걸 잘 모르겠어요. 거래가 줄었어요. 거래가 줄었고 상승폭이 좀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는데 올라가는 에너지가 더 강하게 막 갖지는 못하고 약간 에너지가 좀 떨어졌다는 거죠. 상승을 하긴 한데 약간 미미하게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상구나 용산이라든가 또 그걸 따라가는 마포, 성동 이런 지역들은요. 여전히 상승세가 굉장히 힘이 좋아요. 맞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시장이 안 좋다. 물론 거래가 많이 없으니까 집을 파셔야 하는 분들은 조금 약간 좋은 가격에 팔 수 없거나 그래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시거나 이렇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거래가 그냥 약간 주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것이지 안 좋은 거냐? 안 좋은 건 없습니다. 가격도 안 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많이 좀 어렵다고 하는 노원구라든가 도봉구라든가 중랑구라든가 또 저쪽 어디 금천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강북구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상승의 폭이 크지 않을 뿐이지 상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단지별로 다 쪼개서 본다면 약간씩의 편차는 있겠죠. 급한 물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힘을 봤을 때는 지금 안 좋다고 하기에는 안 좋은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2023년 가을, 겨울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전히 지금 상급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상급지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계속 신고가가 일어나면서 가격을 위해서 계속 상단을 계속 열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안 좋은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어떤 대출에 대한 강한 규제를 지금 씌음으로 해서 시장을 잠시 쉬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쉬어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사실 쌓여있던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걸 증명하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전세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 그리고 월세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전세도 계속 오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월세예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그 수요가 결국은 갈 곳이 없고 매수자,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전세 세팅이 안 되다니 월세 세팅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월세 가격이, 월세 가격 지수가 최고치를 계속 찍어가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월세값이 많이 오르면 월세 수요자들이 계속 감당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딘가 다른 루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를 가든 아니면 전세를 조금 높은 전세를 주고 들어가든 해야 되다 보니까 전세값이 또 오르고 전세는 공급이 많이 안 되니까 전세값 자체가 또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매물이 적어지니까 전세가 또 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매가가 조금 약간 쉬고 있더라도 많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옆에서 지금 막 전세랑 월세랑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계속 가만히 매매가 있을 것이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에도 보면요. 지금 전국의 아파트값이 27주 만에 하락을 했다. 지난주보다 떨어졌다 했는데 또 보니까 어떤 데는 서울 아파트는 더 오르고 지방은 더 떨어져서 전국이 혼조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노원도 도봉도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거리량이 작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얘기해 주신 게 2023년도에 2023년도도 그렇게 약하다가 또 한 번 약진을 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걸 얘기하신 게 상단이 열려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대기 수요도 있고 이게 폭발력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나중에 지금의 시장으로 또 다른 양상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세와 월세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데 지금 전세가 예전만큼은 많이 올라가진 않고 있지 않나요? 거래 자체가 일단은 많이 되지를 못하는 부분이 지금 보시면 거래량 자체 보시면 한 9월 들어오면서 전세, 월세 거래가 확 줄었어요. 9월부터? 9월 들어오면서 매매 전세, 월세는 오히려 거래가 버텨주는 느낌인데 전세랑 매매 거래가 확 줄었거든요.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가니까 임차인분들도 굳이 또 새로운 전세를 찾아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어떤 거래량을 갖다가 좀 축소시키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안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막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고요. 그런데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 초반부터 해서 전세는 수도권 전체를 다 했을 때도 인천을 한 번 제외하고는요. 다 계속 상승이었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쉬지 않고 오르는 거니까. 쉬지 않고 올랐는데 지금 조금 9월, 10월 갈수록 좀 둔화 양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이 약간 상승의 에너지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요. 또 이제 원래 수능 앞에 놔두고는 거래가 좀 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도 끝났고 이제 학군지 이사 이런 것들이 지금 대기 중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1월 가면서 전세랑 매매 거래가 좀 올라갈 수 있을까 해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는 주춤하긴 한데 이 주춤한 게 밑으로 까지는 게 아니라 좀 이 상승폭들은 다르지만은 아직까지 꾸준하게 내년도 올라갈 양상들이 있다. 그렇죠.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어떤 통계자료랑 이런 거 우리가 예전에 같이 일했을 당시에 그때 임대사업자를 엄청 많이 냈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냈었죠. 그때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임대사업자가. 근데 그 당시에 임대사업자가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2015년부터 16년까지 확 늘고요. 17년, 18년인데 진짜 또 확 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년부터 쏟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사람들이 쏟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걸 이제 아파트들은 임대사업자를 못 내죠. 그렇죠. 못 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도하면 전세 물량이 또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또 전세가가 또 물량이 줄어드는 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또 매도를 안 하실 분들은 또 이제 그 임대사업자의 5% 유효 적용을 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전세가 갑자기 또 팍팍 튀어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전세가 그렇게 되면 또 부족하면 또 이 수요가 또 매매를 또 자극하는 걸로 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월세로 살 거냐. 전세로 살 거냐. 매매로 살 거냐. 그 선택지를 계속 사람들이 수요가 이동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년은 그 수요의 자격들이 세계가 조금 좀 커질 수 있다는 생각들로 가지고 있으신 거죠. 결국은 이게 어디 어느 곳에서 너무 가도하게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수요층이 결국 딴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적인 수요라는 거는 사실 변함이 없잖아요. 오히려 가구 수준은 아직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수요층이 결국 어딘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비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아파트를 됐든 결국 또 거기 가격을 올리거나 임대료를 올려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끌끌어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매매가가 많이 엄청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매매가 너무 비싸네. 구축을 가거나 그러다가 뭐 이러다 보면은 아 이거보다는 전세가 낫겠어. 전세 수요로 가는 거고. 전세가 또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에이 차라리 월세. 금리가 너무 오르네.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 너무 세니까. 월세로 가겠다. 금리 세니까 월세로 가겠다. 지금도 이제 월세가 좀 강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세 수요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이제 이동하는데 2025년도는 그런 좀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조금 자극점들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고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저는 거꾸로 그냥 내릴 요소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조금 이제 살살 얘기했고 우리 대표님은 또 담대하시니까 더 강하게 얘기하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릴 이유가 많이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 가격이 크게 오르냐 내려가냐에 대한 부분들. 크게 오르냐 덜 오르냐에 대한 건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내릴 요소들이 많이 부재하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냐면 지금 시작이 너무 힘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규제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사실 아무런 사정에 상관없는 임차인들의 대출 자체를 임대인의 어떤 요건에 따라서 막아버리는 것이다 보니까 엄청 센 것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 매매가격이 계속 그래도 상승해주고 있고 가격이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우리 시장이 지금 얼마나 에너지가 지금 강한 건가 그냥 그걸 분출시키지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눌리고 있는 거지 이거 분출이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러한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에도 지금 서울은 지금 조금은 주춤한 데도 있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이 주춤한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오름에 대한 추진을 더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여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 서울 아파트는 도로 지방은 더 내려가고 전국 집값 호조세인데 지역을 어떻게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이 수도권 외의 어떤 전망들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보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도 매매도 올라가지만 지역별로는 약간 공급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맥가가 한 주 사이에는 떨어진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지금 다 오르는 주세예요. 맥가는 하락하는 곳도 있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방 지역별로 아직은 물량 소화를 해야 되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한 특수한 어떤 환경인 곳을 제외한다면 전세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원래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전세에 힘입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을 좀 갖고 있잖아요. 도시 자체가 너무나 견고한 주요 대도시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전세값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봐도 지방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